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저 오브앤드 에이저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시크릿은 파이트고 엘비스의 첫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고 많이 떨렸지만요 그래도 많이 설레는 분이었기도 했는데요 또 많은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저희 AOE 앞으로도 엘비스로 많이 찾아뵙게 될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저 오브앤드입니다 감사합니다